병역 비리 브로커 소식 계속 전해드립니다. 병역 브로커가 환불까지 자신하며 면제를 알선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실제 이 브로커를 통해 현역에서 면제로 2년에 걸쳐 신체 등급이 조작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수사팀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태공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병역 브로커 구모 씨를 통해 군면제를 받은 A 씨가 병무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병역 판정 통보서입니다. A 씨는 2015년만 해도 현역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는데 2020년 재신체 검사 대상이 된 뒤 이듬해 뇌전증으로 4급 보충력 판정을 받았습니다. 브로커 구 씨를 만나 2천만 원을 건넨 뒤 가짜 뇌전증 진단 수법을 전해드린 후 등급이 바뀐 겁니다. 1년이 흐른 지난 6월에는 뇌전증으로 5급 면제 최종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역 처분 변경원을 내면 질병의 경과에 따라 추가로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뇌전증 진단에 1년 이상 추적 검사가 필요한 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신체 등급을 조작한 겁니다. 검찰은 최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A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브로커 구 씨가 온라인 블로그 등을 통해 병역 면탈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수백 여 건의 사실 여부를 전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브로커 구 씨를 통해 뇌전증 진단을 받은 걸로 알려진 프로축구 선수 B 씨도 지난주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비선수 측은 지금 알려진 병역 비리 사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총장의 수사 확대 지시 이후 서울 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받는 등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SBS 이태권입니다. 이태권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